컴퓨터가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잠깐 빌려서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려서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를 줄여서 AWS의 대표 서비스인 EC2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 입문 수업인 AWS1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 수업은 리눅스 운영체제의 웹 서버를 설치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EC2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수업입니다. 일래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줄여서 EC2는 컴퓨터를 통째로 빌려주는 컴퓨터 임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집으로 컴퓨터가 배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격 제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컴퓨터를 빌리러 가봅시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오셔서 EC2라고 검색을 하시면 EC2의 대시보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리존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컴퓨터를 빌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컴퓨터를 빌리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여기 보시면 저는 서울로 지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용자들이 미국에 있다면 미국 지역에서 컴퓨터를 빌리는 것이 더 빨리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동작하는 컴퓨터일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는 메뉴로 들어가세요. EC2에서는 한 대 한 대의 컴퓨터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 인스턴스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성된 인스턴스들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 봅시다.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컴퓨터를 빌릴 때 그 컴퓨터의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체제 또 어떤 서비스가 설치될지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분투 서버 20이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빌리려고 하는 컴퓨터의 사양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가장 저렴하고 하지만 성능은 가장 떨어지는 나노를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입하신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프리티어라고 적혀있는 마이크로를 선택하셔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인스턴스의 개수가 1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스턴스를 5라고 적으면 5대의 컴퓨터가 생기고 그만큼 돈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자 스토리지 추가는 스토리지는 저장 장치의 크기를 나타냈는데요. 저는 8기가라고 되어 있는 기본값을 사용을 할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의 용량이 더 필요하다면 저 크기를 늘리시면 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태그 축하는 넘어가고요. 자 보안 구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방화벽을 설정하는 것인데 뒤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토 및 시작을 선택하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머리를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키페어를 생성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키페어는 말하자면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기억하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파일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키페어를 생성한 적이 있다면 키페어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키페어를 사용할 것이면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처음이거나 새로 키페어를 만들고 싶다면 새 키페어 생성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키페어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AWS EC2 키페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키페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저 키페어가 AWS에 저장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은 이제 패스워드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저것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이 키페어를 생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 키페어를 잊어버린다면 다시는 이 인스턴스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고요. 인스턴스 보기를 누르면 이 인스턴스가 현재 생성되고 있다고 나오게 되고요. 인스턴스 상태가 실행 중으로 바뀌고 상태 검사까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면 인스턴스 생성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럼 저 인스턴스로 접속해 봅시다. 연결 버튼을 클릭하시면 EC2 인스턴스 연결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웹상에서 EC2 인스턴스의 터미널에 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이때에 너무 오래된 운영체제이거나 옛날부터 써오고 있었던 EC2라면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작동 안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연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 이 EC2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쉘이 뜨고요.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면 저것은 내 컴퓨터가 아니라 EC2 인스턴스를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웹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직접 제어하고 싶다면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면 SSH라는 걸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기획한 수업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기 때문에 SSH 사용법을 참고하셔서 그것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접속한 EC2 인스턴스에 저는 웹서버를 깔아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 apt update를 통해서 이 리눅스 정확하게는 우분투 배포판인데 이것을 최신 버전으로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일단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apt install apache2 이렇게 하시면 아파치를 정말 설치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Y를 누르시면 아파치 웹서버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한 번에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를 끝내면 자동으로 아파치 웹서버가 실행되게 되고 우리의 EC2 인스턴스의 IP 주소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그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인스턴스의 주소인 퍼블릭 IPv4 주소 또는 그것과 대응되는 퍼블릭 IPv4 DNS라고 하는 저 두 가지 형태의 주소 중에 아무 거로나 접속이 가능해요. 자 저는 IP 주소를 카피해서 접속을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화벽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 때 웹에서 사용하는 80번 포트라는 것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80번 포트를 열어야 돼요. 자 여기 모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바운드 규칙과 아웃바운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규칙은 외부에서 EC2 인스턴스로 접속하는 것이고요. 아웃바운드는 EC2 인스턴스에서 바깥쪽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아웃바운드는 다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인바운드는 최소한으로 열어야 보안 쪽으로 안전합니다. 그 중에 22번이라고 하는 저 포트는 SSH라고 하는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서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요. 그거 외에 웹을 쓰기 위해서는 80번 포트라는 것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포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여기는 보안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저 것을 클릭하면 우리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의 방화벽에 대한 설정인 보안 그룹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 및 보안의 보안 그룹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생성한 모든 방화벽 설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인바운드 규칙에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클릭하고 규칙 추가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웹을 위해서 통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HTTP를 선택하면 웹에서 사용하도록 독점되어 있는 80번 포트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접속하게 허용할 것이냐인데 이거는 웹 서버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IP에서만 접속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이더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규칙 저장을 클릭하면 이제 방화벽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인바운드 규칙에 HTTP 80번 포트가 모든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에 대해서 허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접속이 불가능했던 IP 주소로 다시 접속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치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된 기본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 앱을 설치한 다음에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인스턴스 중지를 하면 인스턴스가 꺼지고 꺼진 순간은 저장장치에 대한 비용만 들고 비용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인스턴스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IP 주소가 바뀌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종료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생성했던 인스턴스가 꺼지면서 이제 더 이상 완전히 과금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EC2의 가격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 동안은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무료라는 프리티어 정책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 디맨드, 스팟 인스턴스, 예약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예약 인스턴스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떤 사양의 컴퓨터를 내가 쓰겠다라고 미리 선금을 지불하면 활인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대의 컴퓨터에 대한 비용을 미리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활인률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맨드는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거거든요. 온 디맨드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운영체제별로 가격이 달라요. 예 유료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더 비싸겠죠. 저는 리눅스를 썼으니까 리눅스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컴퓨터를 빌렸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양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사양은 이름이 나노, 마이크로, 스몰 이런 식으로 쭉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나노를 선택을 했는데 이 나노의 경우에는 시간당 0.0065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 인스턴스의 가격인 0.0065를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곱하기 천을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당 6.5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루면 156원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한 달 동안 사용한다면 한 달에 4,680원 정도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여기 이름도 무섭게 생긴 이 친구는 1952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컴퓨터예요. 시간당 19.341달러니까 이걸 곱하기 천을 하면 시간당 19,000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저거를 하루 동안 쓴다고 하면 46만원이 될 것이고 그것을 30일 동안 쓴다고 하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한 달에 1,390만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하지만 온 디맨드, 즉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 시간 동안 저 컴퓨터를 쓴다고 하면 19달러만 내시면 이렇게 엄청난 사양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빨리 계산을 처리하고 컴퓨터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요금입니다. 리전별로 가격이 다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데이터를 수신, 즉 EC2 인스턴스로 업로드 되는 데이터는 꽁찬 거예요. 근데 EC2 인스턴스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이터는 유료인데 한 달 동안 1기가까지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기가 이상 9.999TB까지는 기가바이트당 0.126달러가 소비가 되고요. 그 이상은 가격이 점점 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C2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C2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후속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